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참믿음이란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직접 또 스스로 키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참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이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처음에는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집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말씀도 제대로 해주시지 않는데 누가 과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동무지 믿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그랬던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들이 보통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스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을 말할 때에도 당연히 아브라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믿음이 뭐냐 찬 믿음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의 신 예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의 신 예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지금 치유하시고 일어난 일에 이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때가 언제냐 바로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치유받은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두고 노동을 했다라며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자신이 자신들이 정한 이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에도 지금 화가 굉장히 나고 있는데 자신들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격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게 죄목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신 일이 그 하신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비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보면 제자 빌립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또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인간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대전서 2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사도바울에게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갖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게 누구이든 간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가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또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과 부활의 예수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원래 생명이셨고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바오를 통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고 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심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권한 또한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저는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만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선과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선과 악은 윤리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영생의 기준으로 제시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지 않느냐라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 찬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또 생명 살리는 그 음당 24의 주역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견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미래 문제입니다 즉 미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견내니라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붙잡아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변하지 않을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복음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향은 미성력 318 얀funding 2163 교수 외구 יודע 국梅 ует